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 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 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말미야마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은 어떤 종교인들은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고 왜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웅졸합니까 왜 꼭 예수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CF가 있었냐면 핸드폰 CF였어요 대나무숲에 신부님과 또 스님이 같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야 참 보기 좋다 참 그렇지 종교인은 하나 아니야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예수만 믿으러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100년 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한마디만 듣고도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피켓 들고 서 있어 보입시오 그 사람들의 눈빛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참 경멸하고 참 미워하는 시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나 확신한 진리이지만 이 시대가 얼마나 강박해졌는지 너무나 악해져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저것은 죄입니다 틀렸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분명한 기준에 대한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나중에 뭐 특강이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사조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근간은 힌두교거든요 힌두교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이런 사상이 지금 팽배한 가운데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진리를 외치다가 우리가 심지어는 사람들의 의해서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변함없는 진리여서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이 말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나 이제 믿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나 중요한 인생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인가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 윌리엄 제닉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3000년 된 미일화 속에 곡식 단지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었는데 이게 막 쪼글쪼글하게 이게 말라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거예요 도무지 그 안에 생명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완두콩, 3000년 된 이 완두콩을 가져다가 땅에 심었더니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결국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명력은 강한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중에 종교 생활을 하는 생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물을 이 3차원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식물, 1차원적으로 식물은 생명이 있죠 살아 있습니다 몸만 있지 이것이 막 스스로 움직이거나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적으로 모든 동물 새나 물고기나 개나 돼지나 몸이나 혼은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짐승들도 감정이 있대요 그래서 움직이고 생각을 해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요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은 똑똑한 어떤 짐승은 숫자를 세기도 하고 어떤 개는 교통신호를 알아볼 줄 압니다 또 여러 가지 돌고래들 하는 거 아시죠 사람과 몇 가지 단어로 소통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라도 하나님을 찾거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처에 사는 근처에 어디 원숭이나 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더라 집에서 물을 떠놓고 빌더라 하는 그런 종교 행위하는 짐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교생활은 사람밖에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서 문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단 오지의 아주 미기한 사람들조차도 가서 보면 신을 찾고 있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무조건 이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이 이유는 뭔가? 사람이 영적인 존재고 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만약에 이 진화가 사실이라면 진화가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뭐 2022년까지는 원숭이였다가 2023년 1월부터 사람 이런 게 있을까요? 수많은 시간 조금씩 조금씩 돌연별이 하면서 바뀐다면 지금도 뭐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어떤 그 존재 사람으로 많이 변한 존재가 있고 아직 원숭이에 가까운 존재가 지금도 존재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 너는 아직 진화가 멀었구나 너는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구나 심심치 않게 그죠? 인사해 내 친구인데 사람 대담 알았어 아직 열심히 노력 중인데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생물 분류 아십니까? 종속과목 강문기 그런데 자연 법칙이 뭐예요?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숭이는 영원히 원숭이고 돼지는 영원히 돼지예요 개는 영원히 개인 것입니다 개와 돼지 중간 사이가 없고 돼지와 원숭이 중간 사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원숭이 중간 사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우리처럼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아리와 오리는요 딱 이렇게 부하를 시켜보면 제가 한동안 계란 부하기에 취미가 들어가지고 집에서 계속 계란 부하를 시켰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크면 울산에 본가에 갖다 놓고 한 다섯 마리 아래에서 깨고 나와가지고 많이 컸는데 동네 고양이들이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하를 해야 되겠다 생명을 낳아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인데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저희 사모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여러분 갓 태어난 병아리 갓 태어난 오리는 딱 놓고 보면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나요 약간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이 병아리와 오리 새끼를 호숫가에 갖다 놓으면요 이 병아리는 물을 봐도 본체 만체하고 절대 물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리는 갓 태어난 오리라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물에 들어가서 헤엄치고 물장구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헤엄치는 물을 좋아하고 헤엄치는 본능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지 여러분 주변에 헤엄 잘 치는 물 좋아하는 병아리 본 적 있으십니까? 오리와 같이 헤엄치는 닭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고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화로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아니 거짓말이 맞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멘을 강요했다고 또 막 뭐라 할 수 있으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내세를 믿는 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까지는 참 만족과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왜요? 로마스 말씀대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 붙어나서 하늘께로 말미암고 하늘께 돌아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헤엄을 지듯이 사람은 태어나면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꿈이 생기고 아멘입니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마존 저기 오지에 사는 미개한 사람들이라도 그들만의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그들만의 내세관이 있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이 태어나기를 영적인 존재로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죽은 뒤에 사라지거나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왜 예수인가 그렇다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느냐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꼬집어도 아픈지 모르고 송곳을 찔러도 통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사람들은 원죄와 자범죄로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스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3장 24절 같이 오시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대언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구속은 리듬션인데 이것은 뜻이 뭐냐면 값을 주고 샀다 구약에서는 용서, 해방, 화해하다라는 이 뜻과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오셨다는 값을 주고 사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셨다 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시절인가 아미스타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흑인 노예선에 관한 영화인데 당시에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침략전쟁 많이 했잖아요 식민전쟁 많이 했고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들을 그물로 막 잡아가지고 본토에 와서 파는 거예요 돌받고 파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 배 안에 이송되는 흑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한 거예요 짐작처럼 그냥 채워놓고 만약에 병이 걸리잖아요 누군가 한 명이 그러면 그 라인 전체를 그냥 바다에 빠트려버리는 거예요 돌에 묶어가지고 돌을 던지면 그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줄이 바다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갖 종류의 범죄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인권이 없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흑인들이 천둥과 비바람이 치는 어느 날 밤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배가 영국 군함에 이렇게 인계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노예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흑인 노예들이 무죄 선고를 받고 무죄 선고를 받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 그래서 노예 해방의 어떤 운동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한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진짜 인권과 어떤 존중을 받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흑인 노예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새고랑을 차고 팔려가는 것입니다 채찍을 맞아요 도망가다가 걸리면 발가락을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손에 이 세고랑을 차고 인간 마켓이죠 쭉 서 있는데 부유해 보이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얼마요? 얼마입니다 그 돈을 다 지불하고 이들을 다 사버립니다 사고 난 뒤에 뭐냐면 열쇠 주세요 해서 세고랑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자유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자녀로 삶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로 내 아들이 되시오 내 딸이 되시오 내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노예들을 산 사람이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인 것이죠 노예로 끌려왔다가 죽을 위기에서 팔려갈 위기에서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샀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를 삼았어요 양자를 삼고 양녀를 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산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졸지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같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 주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끌려와서 주님이 십장하에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할렐루야 노예에서 노예가 아니라 노예에서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죄인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이 효력을 얻고 이 약속을 얻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야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죠 육신이 되어야만 피를 흘리고 죽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누군가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왕이라 하셔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세운 규칙을 본인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씻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 정하셨으면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죄를 씻으려면 누군가 피를 대신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비기서 17장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여러분 이 죄를 뭐가 씻는다고요? 피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도덕을 쌓고 수양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피에 의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구원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성관계를 해서 부부관계를 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퇴되어서 그분은 자라면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받는 원죄와 살면서 짓는 자범죄에서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다른 종교 비교 종교학에서 다른 종교의 구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덕을 쌓고 어디에서는 참선을 많이 하고 명상을 해서 득도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뭔가 극락이 간다는 이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명상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로 나의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 어떤 교주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가 없습니까? 내 죄가 지금 한 트럭인데 누구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뭐라고 해요? 당신 죄나 처리하세요 라고 하겠죠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무관한 존재로 죄를 짓지 않고 삶을 살아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화목재사의 재물이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되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화목재물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효력이 발생하는가 누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구원론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너희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러면 죄산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믿기만 믿어라 아멘입니다 모든 행함은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충족했으니 너희는 믿고 받아만 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구원만큼 쉬운 게 없어요 왜? 주님이 다 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요? 택한 받은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제가 몇 방 며칠을 온갖 종류의 어떤 설명들 다 해가지고 납득을 시켜도 결국 제가 보니까 택한 받은 사람이 믿지 이해를 했다고 믿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기적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이 계속 이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설교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선물인가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게 너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 많은 우리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죽죠 공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 앞에 서기를 좋아하는 범죄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범죄자들은 경찰에 그 막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만 보면 도망을 가고 경찰만 나타나면 막 있잖아요 막 두려워 떨고 횡설수설하고 하던데 한낮 범죄자도 경찰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어요 저는 사격증에 몇 번 법정에 참관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법정 분위기는 장난이 아닙니다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그 판사 앞에서 조폭들이 조폭들이 엄두를 못 냅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니다 거기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죄인과 판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 되세요? 여러분 조폭들이 힘이 약해서 판사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근력이 약해서 싸움을 못해서 판사를 두려워해요 아니잖아요 그 여러분 법정에서 내려지는 그 판결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미래와 그 가족들의 미래를 결정을 지는단 말이에요 그 판사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우리 영원한 시간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번에 전도축제를 기획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여러분 입간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가족들이 아 나도 언젠가는 진짜 죽겠구나 지금은 여러분 막 이렇게 건강하셔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관에 실제로의 의식 없이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은 청년들은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고 목사님이 또 협박하네 또 겁을 주네 여러분 시니어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실제적이세요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옆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던 어떤 권사님 누구 동료가 갑자기 교회 문자가 와가지고 부고가 뜨는 거예요 조천하시고 하루 상간에 어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니어 어르신들은 담당 목사님한테 죽음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시슴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착한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갑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여러분 가족들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는 것 예수님 좀 믿어보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전도한다면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다들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어버리고 버리고 만 것이 아니라 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본인이 사망보다 강한 존재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마지막 때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숙지하냐고 죽어도 부활하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게 영접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이른다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상태를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라 했거든요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는 그 공간이 어딘가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 짓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 목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드셨어요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 십자가 종탑이 많이 세워진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이게 참 문명국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런데 또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소를 신이라고 하고 소 앞에 절하는 나라 폭탄 테러해서 막 살인을 일삼는 중동지역 나라는 하나같이 비참하게 살고도 미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모두 망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불살라버렸고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그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에 약속된 대로 예여 없이 망하고 지금도 전쟁과 기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10편 14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우연히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지고 우연히 지구에서 우연히 세포가 만들어지고 생물이 되고 우연히 진화를 해가지고 된 게 사람이라 여러분 이 핸드폰 하나만 해도 이거 뭐 보통 한 출국가 한 백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죠? 처음 나왔을 때 이 핸드폰도 이게 스스로 막 조립이 돼가지고 부품이 막 있잖아요 바람이 날려가지고 모래가 흩날리는데 그 모래에 있는 철가루 성분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막 분리가 되면서 부품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움직였는데 이게 나사가 딱 들어맞고 막 회로가 연결이 되고 그랬는데 또 우연히 또 그 자리에 배터리가 끼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화면이 켜지고 지금 통화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백만 원짜리 이게 뭐 여러분 사실 싼 핸드폰은 뭐 중고로 5만 원이면 사던데 여러분 이것도 이게 우연히 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이 아니 핸드폰 너무 비쌉니까? 여러분 시계 어때요? 시계 애기들 시계는 2천 원이면 문방구에서 사거든요 전자시계 우연히 해가지고 화면이 액정이 만들어지고 숫자가 돌아가도록 여러분 2천 원짜리 시계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기획하고 그 자리에 배터리 집어넣고 시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시계보다 핸드폰보다 더 복잡한 구조인 사람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진화로운 창조론을 믿는 것이 진화로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욕기 26장 7절을 보면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을 우주라는 공간에 달아매셨다라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지구가 뭔가 선으로 연결돼가지고 누가 붙들어 맨 것도 아닌데 공중에서 우주에서 정확하게 그 궤도를 24시간을 자전하고 365일 동안 공전하면서 이 바닷물이 쏟아지지도 않고 항상 그 바다의 경계를 지키면 한 번씩 재앙으로써 해일이나 사고도 지진이 있지만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이건 우리 지난주에 지난주까지 배우셨죠 우주의 미세조정 0.0000001만 수치가 바뀌어도 이 땅에 수소가 존재하죠 수소가 없으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네 번째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지옥 얘기를 좀 할 텐데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에 이번 전도축제 주제 선구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든지 예수님이 먼저 오시든지 여러분 우리 삶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후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시험해 볼까요 저는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당장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아멘 해 보십시오 지옥을 그렇게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믿음대로 나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농부들이요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구슬 땀을 흘려서 고생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주사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사할 때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를 모아서 불 태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하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때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심판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히틀러 같은 악한 사람이 마치 세상을 다 정복할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일본이 한때 세계를 정복할 것 같았지만 해복당 공격을 받고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무신론자들인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할 것 같았지만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받는 날이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지은 모든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형벌을 받는가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지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손 진짜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지옥이 없는 것 같다 손 지옥 없다 손을 안 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딱 걸렸습니다 예배 마치고 남아보십시오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천국보다 지옥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왜 지옥이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지금도 고통을 주는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과 그 사자들 졸개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쪽은 보통 이제 구원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불은 영원한 불인데 이것은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마귀를 따른 자들이 마귀와 함께 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지적인 여성분이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 시대에 지옥 설교를 합니까? 어느 설교는 새가족들에게도 부담되고 우리한테도 좀 듣기 싫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매님 맞는 말씀인데요 정부가 국민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들고 사형 집행을 합니까? 정부가 막 국민들 하나라도 더 잡아 죽이려고 교도소 만들고 사형 선고를 때려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교도소를 싫어하고 사형 집행도 싫어하지만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밤낮 그냥 하하하 이렇게 막 인지하기 웃고만 서 있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라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개몽주의 철학자고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프랑스의 한 사람 자기 자신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해버린 것을 보여주겠다 큰 소리를 쳤고 100년 안에 성경책은 다 없어지고 만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만만한 그에게도 이 지식인에게도 죽음의 날이 찾아왔어요 의사에게 뭐라고 애원을 하냐면 의사 선생님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진 보물의 절반을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당신은 6주도 못 삽니다 볼테르가 다시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당신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대요 여러분 20년이 지나 볼테르가 죽고 20년이 지난 뒤에 교회는 기독교는 다 50년 안에 기독교를 파괴하고 100년 안에 성경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그 볼테르의 집을 스위스 제네바 성서공예에서 이 집을 사서 성서공예의 창고로 사용을 했는데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이 꽉꽉 차고 또 이 성경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없어지지 않고 기독교 역시 교회 역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뉴톤이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이 사람도 임종할 때 나는 영원히 정제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려 아 나는 지옥의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나는 받는구나 하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토마스 스코시라는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깨닫는다 아 나는 전능자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부르짖으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상의 무신론자들의 말보다 영원한 진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수백 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말씀보다 지옥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살로니가 후스 1장 7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읽습니다 환란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형벌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두요 게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든 여러분 예수님이든 예수님 제자든 성령 전체에서 이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여러분 사망에는 첫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특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둘째 사망을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딕슨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만일 우리가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더 많이 했더라면 우리 사회에서 지옥과 같은 현실이 더 적어졌을 것입니다 이해 되세요? 바꿔 말하면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세계가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 교수님이 세풀 시간에 이런 말씀입니다 전도사님들 제발 주일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중고등부와 초등부와 유치부 아이들에게 제발 천국 지옥 설교를 좀 하세요 특히 지옥 설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한 기준을 모르니까 이 세대가 지옥이 없는 삶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그냥 범죄하고 여러분 애기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셨죠 초등학교 전도를 했는데 라이터 이렇게 막 켜면서 얼마나 뜨겁냐 지옥 불은 이거보다 더 뜨거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에이 뭐 안 뜨거운데 지옥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은요 첫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을 상징하면 불이죠 불 영혼이 꺼지지 않고 벌레 한 마리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 지옥에 관한 지옥 불에 대한 이 말씀 구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봉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뤄놓으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야 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친구들한테 욕하면 될까 안 될까요? 게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게시록 21장 8절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이사에서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니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벌레가 죽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상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못이 영영한 불이랬지요 그런데 벌레 한 마리도 안 죽는다 벌레가 안 죽는데 우리가 죽을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공통점이 있다면 영원한 곳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 큰 보증이 되고 너무나 큰 좋은 환경이 되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예요 벌레 한 마리 안 죽는다 그런데 불은 있죠 통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지 않는다 불이 계속 나를 태우는데 내가 죽지 않는다면 구더기가 내 몸을 계속 파고 드는데 이 벌레를 아무리 때리고 뽑아내도 죽 벌레가 죽지 않아요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죽음으로 가능하죠 그런데 지옥에는 출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이가 너무 괴롭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후라이팬이 뜨겁다고 용암 한가운데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금문교에서 내려다보면 바다 한가운데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감옥이 있어요 왜 그 섬에다가 감옥을 지었느냐 그곳에 탈출을 못한 거예요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탈출을 못하게 하려고 바다 한가운데 섬에 교도소를 지었다 여기를 탈출해도 물살이 너무 세서 헤엄을 못 치고 헤엄을 쳐도 물이 차서 물이 너무 차가워서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헤엄쳐 나오다가 상어밥이 되거나 그래서 탈출할 생각을 못하는데 이 감옥을 창설한 이래 딱 한 사람이 이 감옥을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누구도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문도 길도 영원히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뭐예요? 아예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 번째 지옥의 특징은 끝이 없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에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드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소동과 고무라와 그 이후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므로 거울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 형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따라 보는 수사가 뭐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애국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이 속박의 생활이 끝이 나겠지 소망을 가졌고 후에 모세가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언젠가는 내가 출소하겠지 자유의 몸이 되겠지 소망을 가지면서 수감 생활을 견뎌내고 또 병원의 환자도 언젠가는 내가 다시 건강해지겠지 회복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또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한 형벌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하지만 형벌은 죄의 성질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지 그 죄를 범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떤 강도는 3초 동안에도 살인을 하고 또 어떤 강도는 3시간에 걸려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시간에 따라서 죄와 형벌이 작거나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성경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의 바닷물을 이 참새 한 마리가 한 모금 집어서 대서양으로 옮기고 한 모금 집어서 대서양으로 옮기고 태평양의 물이 다 마르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월은 영원이라는 기준에 보아서는 시작에 불과한 점 하나의 점 하나의 점에 불과한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까 이 지옥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는 인간의 그 엄청난 그리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은 이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지옥의 고통을 만분의 일이라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라이터 불을 해서 손 막 했다가 빨리 하면 안 아프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침 발라서 대충 하면 몇 초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이 지옥불의 영원한 저주스러운 고통을 누가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지옥에는 모든 종류의 죄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지옥에는 모든 계급, 모든 종족, 모든 피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저급한 인간을 상대하지 않던 사람도 고귀한 사람도 지옥에서는 최하급 저질의 인간과 함께 지내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게시록 21장 8절은 이 지옥사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모이는가를 설명해 주죠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기에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자도 이 극악한 망 막 살인자들, 흉악한 자들 함께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아내를 가진 사람도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는 부모를 가진 사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배쳐가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 공로를 믿지 않은 사람은 누구 할 거 없이 왕이라도 재벌 2세, 3세라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오신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축복하고 너무 격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오셔서 이 설교 들으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설교를 듣고 지옥이 있네 예수님 믿어야 지옥이 안 가고 천국에 가겠네 들었어 영접할 기회를 놓치고 에이 뭐 나중에 믿지 뭐 에이 뭐 자꾸 강요를 하고 말이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해가지고 이 길을 나서다가 교회문을 나서다가 여기 5번 버스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내가 그 즉시로 죽었다 생각을 해보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젠가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구원받기의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구세군 아시죠? 왜 크리스마스 때 제복 입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해가지고 막 천원씩 놓고 하잖아요 구세군이 뭐 엔조처럼 막 브루이옷 돕기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원래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전도하는 교단이 구세군입니다 군대 조직이에요 이해 되세요? 여기는 3년 과정에 신학교가 있는데 이 구세군을 창설한 만드신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인데 어떤 말을 남기셨냐면 우리 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3분만이라도 학생들이 3분만이라도 지옥에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지옥을 잠시라도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전도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믿고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옥이 없으면 제가 굳이 막 지금 목 쉬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미들하고 이렇게 막 여러분 괴롭힐 필요도 없고 여러분도 굳이 시간 낭비하면서 여기 와서 앉아서 이 말을 들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만 있다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소확행입니다 나는 맛있는 커피 한 잔과 따스러운 햇살만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천국 좋은 거 알겠는데 굳이 안 가더라도 이 땅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 있다면 천국도 있는데 지옥도 확실히 존재한다면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선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하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볼륨 조절 좀 해주세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에서 모든 육체가 죄를 범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정해진 인생이 지금 살아있을 때 공부 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 가는 것이 확실히 정해진 인생이 지금 좀 노력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번다 한들 뭐 하겠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천국도 지옥도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내세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계속 귀찮지만 교회 오라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여러분들 괴롭히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교회 오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속량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어떻게 뭐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주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는 그저 믿어서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쉬운 길이 어디세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는 까막눈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6.25와 또 일본 외정과 6.25를 다 통과하신 분인데 까막눈이셨어요 그분 예수님 믿고 성북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예원이 유치원생인데 글씨를 몰라 예수님 믿어요 믿는 것 같아 아멘 잘 하거든요 글씨를 몰라도 똑똑하지 않아도 인류대학 나오지 않아도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믿음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가장 쉬운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전원을 켤 때 버튼 누르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떤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은 뭐예요? 이 친구는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줄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도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두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회예요 하나님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마치 계란의 유정난과 무정난과 같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정난은 무정난이나 유정난이나 똑같은 계란이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인큐베이터 넣고 돌려보면 유정난에서만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유정난인가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럴듯한 그럴듯하게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인생인가 로마서 10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비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를 결단하시고 입으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말씀 듣고 교회 한 몇 주간 이렇게 나오면서 왜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 전도를 하고 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날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옥 설교를 먼저 하느냐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 있대요 천국에 뭐 어떤 집이 있대요 또 받는 어떤 멸류관이나 상급의 차이가 있대요 행함대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어떤 상급을 주시고 교회만 그냥 예수님인데 적당히 이렇게 한 사람은 적당히 상급 받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옥을 피하고 반드시 천국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잇고 이 천전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의 길을 피하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이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 사랑하는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지나온 날 동안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당할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씨앗이 생겨지면 그걸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씨앗이 생겨졌으면 물을 공급받아야 되고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흡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선택만 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양분 은혜를 흡수하면서 자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에 오십시오 아멘이십니다 그러셔서 공부도 하시고요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요 우리 처음 오시면 1대1로 이렇게 우리 세 가족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1대1 세 가족 교육이 1대1 세 가족 교육이 몇 주간 끝나고 나면 그 기술을 모아서 양육반을 진행을 해요 양육반이 끝나면 또 복음반 제자반 이렇게 교육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인 저도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옆으로 계속 잘하시던데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계속 여러분 말씀을 보면 너무 새롭고 복음이 이렇게 성경이 깊은가? 와 복음이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요즘은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막 목상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신방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제일 행복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주여 윌리엄 부스가 미국의 어떤 기독교 신문 기자가 윌리엄 부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가올 20세기가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가오는 이 시대에 무엇이 제일 큰 위기입니까 했을 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령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계가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위기입니다 믿으시죠 또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을 위하여 열정을 품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향하여 열정을 품고 어떤 이들은 명성을 향하여 열정을 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영혼을 향하여 열정을 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 약윤보아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돈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도 있고 어떤 개인적인 행복과 목적을 위해서 열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삶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지옥 갈 이 인생들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어 줄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한평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이 내 남은 인생이 영혼을 향하여 열정을 품는 그런 인생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린 이 복음을 여전히 죽어가는 예전에 나처럼 죽어가는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그들의 영원한 인생의 시간을 그 공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하나님 말씀 나눠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되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 나의 남은 인생이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인생의 목표와 행복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열정 있는 삶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영혼들마다 영접한 영혼들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보금이 증언되게 하시고 영원한 남은 시간들이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미래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결론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또 다시 한번 영접기도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원한 시간을 바꾸어 놓는 이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미래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난 영혼들마다 영원한 시간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들이 천국 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이 정리되게 하시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불고 잠 지나갈 때 멍청한 열매 맺히고 웃음 속이 영천하리라 꽃들도 구름고 바랍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2절 고백합니다 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일과 보게 되리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아침 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손을 들고 연배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고 바랍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꽃들은 내 눈물으로 바랍고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을 아멘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하늘의 복을 받읍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예수님만 믿습니다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믿음을 선택한 우리 약인보아스 지체들 머리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